자, 그러면 1번부터 우리 해설 강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그림 강화고나는 건열과 연은을 순서없이 나타낸 건데 이게 이제 물결 모양의 흔적이 남아있는 연은이고 그 다음에 건조할, 퇴적층이 건조한 대기 중에 노출됐을 때 표면이 갈라진 건열이지. 근데 연은하고 건열은 모두 퇴적층과 퇴적층의 경계면인 층리면에서도 관찰을 할 수 있는 퇴적구조야. 근데 이제 지층을 수직하게 잘랐을 때 지층의 단면에서도 관찰될 수 있는 퇴적구조지. 이 두 개나 모두 가능하고 근데 이제 사측리라든가 점위측리 같은 경우에는 지층의 단면에서는 관찰이 되지만 층리면에서는 관찰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연은이나 건열 같은 경우에는 모래나 셰일 같은 것, 그러니까 모래나 점토가 퇴적된 삶이라든가 아니면 셰일층 같은 경우에는 연은, 건열 잘 나타나지만 자갈이 퇴적되어 있는 여감층에서는 연은이나 건열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거 최근에 평가원에서 여러 번 냈던 거니까 잘 정리를 좀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기업번, 가가 연은이고 나가 건열이다. 기업댕. 자 니은번, 나는 여감층보다 이암층에서 잘 나타나는 거 맞죠? 그 다음 니은번, 이런 퇴적구조들은 기본적으로 지층의 정상, 역전 여부 다 알 수 있잖아. 예를 들어 연은 같은 경우에 단면에 그릴 때 이렇게가 정상, 뾰족한 게 아래쪽이면 역전. 건열도 마찬가지로 단면을 그렸을 때 뾰족한 게 아래쪽이면 정상, 갈라진 부분이 위쪽을 향해 있으면 역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맞는 건 니은아우 디귿. 자, 다음 2번 가봅시다. 자, 그림은 플룸 구조론을 나타낸 건데 A하고 B는 각각 뜨거운 플룸하고 차가운 플룸을 순수 없이 나타내는 건데 지금 여기가 이제 멘틀과 외계 경계지. 깊이로 따지면 약 2,900km 부근에 그 다음에 여기가 섭입판, 해양판이 섭입해 들어가는 최대 깊이. 보통 상부 멘틀하고 하부 멘틀의 경계라고 하는 670km 부분이야. 그리고 이제 A가 지금 멘틀과 외계 경계 쪽으로 멘틀 물질이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차가운 플룸. 차가운 플룸은 항상 이렇게 여기가 섭입이 일어나는 곳이지. 섭입이 일어나는 해양판이 섭입에 의해서 상부 멘틀하고 자, 위쪽까지를 우리가 상부 멘틀. 아래쪽에 하부 멘틀의 경계까지 가라앉았다가 여기서 더 이상 이제 섭입은 안 일어나잖아. 근데 여기에 그러면은 섭입한 물질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밀도가 커져 그러다 어느 순간 툭 하고 멘틀과 외계 경계까지 가라앉는 거. 이게 차가운 플룸이고 멘틀과 외계 경계로 가라앉은 멘틀 물질들이 이제 외계로부터 열을 공급받아가지고 다시 온도가 높아져서 가벼워지면은 위로 올라가는 뜨거운 플룸이 형성이 되는데 이 뜨거운 플룸이 형성되는 곳에서 멘틀 물질 상승에 의한 압력 감소에 의해서 마그마가 고여있어. 이걸 우리가 열점이라고 하지. 근데 이런 열점은 위에 있는 판이 만약에 이렇게 움직여간다 하더라도 열점에서 형성된 화산섬들은 판의 이동 방향을 따라서 열점으로부터 멀어지긴 하지만 열점은 위치가 변해 안 변해? 위치가 변하지 않고 항상 고정돼 있다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 한 세트로 같이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보기 봅시다. 기억번. A는 차가운 플룸, 섭입한 해양판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 맞네. 리은번. B는 뜨거운 플룸, 멘틀과 외계 경계 부근에서 열 받아서 뜨거워지면은 가벼워지니까 상승하는 거니까 웹과 멘틀의 경계 부근에서 생성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이것번. 판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산활동 그게 열점이잖아. 이건 뜨거운 플룸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맞는 거. 자 다음 3번 갑시다. 자 그림은 마그마가 분출되는 지역 A하고 B를 그리고 표는 이 지역 하부에서 생성된 주요 마그마의 특성이야 하부에서 그리고 가하고 나는 A하고 B를 순수없이 나타낸 것이고 기역하고 니은은 유문암질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를 순수없이 나타낸 거라고 했는데 일단 여기가 남아메리카 쪽에 안데스산맥이 있는 섭입형 경계지 우리 섭입형 경계에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과정은 봐 밀도가 큰 해양판이 파고 들어가 그러면은 섭입형 경계 하부에서는 물에 의해서 멘틀 물질의 용용점이 감소가 되지 이때 물을 공급해 주는 건 섭입해 들어가는 해양지각이나 퇴적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물이지 그리고 그 해양지각이나 퇴적물이 방출한 물에 의해서 섭입형 경계 하부에 있는 멘틀 물질의 용용점이 감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녹는 건 그 멘틀 물질이 녹게 되고 그럼 여긴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기지 이 현무암질 마그마 위로 이제 열을 공급해 주면은 화강암으로 된 대륙지각 하부에 온도가 상승하면서 화강암이 녹게 돼요 그 화강암이 녹아서 마그마가 되면은 이건 유문암질 마그마가 되는 건데 이 유문암질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굳어지면은 심성암인 화강암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여기서 분출할 때는 주로 이 현무암질하고 유문암질이 섞여가지고 주로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하면서 이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해서 만약에 바다에서 섬을 만든다 그러면은 이제 호상열도가 되는 거고 여기 남미 같은 경우에는 호상열도 대신에 안데스산맥과 같은 습곡산맥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면 가에 보니까 물의 공급 온도 상승에 의해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이 가 지역이 섭입형 경계니까 B가 돼야 되는 거고 물의 공급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그마는 현무암질 마그마 온도 증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 화강암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밝은 색의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나는 자연스럽게 A가 될 거고 그럼 여기에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되는 건데 여기는 이제 뭐 열점 같아 보이죠? 해령 쪽은 아닌 것 같고 그럼 열점에서 만들어지는 거 플룸 상승류에 의해서 렌틀물질이 상승하면은 압력 감소에 의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보기 봅시다 기역번 SIO2의 함량은 기역이 숫자도 좀 연습을 해보자 52%보다 작은 거 유문암질 마그마는 63%보다 큰 거 그럼 SIO2의 함량은 기역보다 니은이라고 해야 되겠지 기역이 니은보다 높다 그랬으니까 기역댕 그 다음 니은번 압력 감소는 뒤에서 해당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 디귿번 B의 하부 그러니까 B의 하부면은 여기에 B잖아 B의 하부니까 좀 깊은 곳에 유문암질 마그마가 천천히 지하 깊은 곳에서 식어가지고 심성암이 만들어지면은 밝은 색을 띠는 산성암 중에 심성암 입자의 크기가 큰 조립질 조절을 가지는 화강암이 생성될 수 있는 거 맞잖아 그지? 마치 뭐랑 똑같냐면은 이거 제작림 평가원에서는 여기서 섬로감이 생성될 수 있냐고 물어봤어 그럼 여기 안산암질 마그마도 분출하니까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하지 않고 지하 깊은 곳에서 굳어진다? 그러면은 중성암 중에 심성암인 섬로감이 생성될 수 있는 거고 유문암질 마그마도 지하 깊은 곳에서 이게 굳어버리면 밝은 색의 심성암인 화강암이 생성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Fine Fine FF48- Kinder Else 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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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o Fine trouver seven 도 ise cially abei destroy días